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말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고요. 이를 자본의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과 같은 말로 주주자본, 자기자본, 순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은 크게 자본거래 자본과 손익거래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자본거래 자본은 증자나 감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을 늘리는 거고요. 감자는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그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을 자본거래 자본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손익거래 자본은요. 수익, 비용과 관계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거래가 아닌 나머지 모든 거래를 손익거래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자본에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서 기말자본을 구합니다. 즉,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비용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 수익과 비용은 결산시에 소멸이 돼서 그 차액이 결산시에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구하고 소멸시키거든요.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긴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언해요.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고 다음 연도로 이언시키거든요. 넘깁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자본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채택국제혜계기준에서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납입자본, 이익인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 항목에 납입자본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이 있고요. 이익인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임의정립금, 미처분이익인여금이 있고 기타자본 구성요소에 기타자본, 익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혜계기준보다 좀 더 작은 회사가 쓰는 기준에 일반기업혜계기준이 있는데요. 일반기업혜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두계획, 이익인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하는 방법이 공부할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두계획, 이익인여금 순서대로 지필했고요. 그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포괄손익두계획은 한국채택국제혜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하면 한국채택국제혜계기준 보실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즉 납입자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익인여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개인기업의 자본부터 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 자신이 모든 기업에 자금을 내고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즉, 기업실처와 기업주가 동일함으로 자본과 관계되는 계정은 자본금 하나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중에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즉 가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할 때마다 해당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빼게 되면 자본금의 전체 금액을 파악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시에 해당되는 인출금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자본금에서 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회계연도 중에 사업주가 가져간 것은 인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시에 자본금을 대체하고요.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모든 돈을 냈기 때문에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개인기업의 자본을 계산할 때는요. 기초자본의 총수익도하고 총비용은 뺍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단기순익이라고 그러고요.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단기순손실이라고 그래요. 즉 단기순익은 더하고 단기순손실은 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출자한 돈이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가져간 인출금이 있으면 빼서 기말 자본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자본금에게 하나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을 공부할 때는 주식회사급에다 올려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자본을 공부하게 되면 자본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거래를 자본을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겁니다. 이 자본거래는 주식과 관계되는 쪽이거든요. 자 주식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걸 그리고 여러분 증자라고 그러고요.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감자라고 그래요. 그러한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둘은 엄연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주는 해당되는 주식 한도로 그 주주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주는 그러한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주랑 말 왜 썼는지 말하면요. 그래서 차이점 좀 말하면 우선주는 그러한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둘은 다 배당을 받아요. 얘도 배당받고 얘도 배당받아요. 배당에 대해서는 우선주가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주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 얘는 권리가 제한된다고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응급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보통주나 우선주를 발행하겠죠. 보통주를 발행하면 회계 처리할 때 보통주 자본금 이렇게 처리하고요. 우선주를 발행하면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장부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의 자본 가지고 공부해요. 개인기업의 자본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본금 인출금 이렇게 말아두면 개인기업은 끝나는 거고 우리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 거고 주식회사의 자본은 그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누는데 자본거래는 이렇게 주식과 관련해서 증자, 감자 관계되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그러고 손익거래는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그 거래를 손익거래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 주식 중에서 보통주가 있다고 그랬죠. 주당이익이라는 말은 보통주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이익, 수익력을 말합니다. 주당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주당이익하면 기본주당이익을 말합니다. 기본주당이익에 희석주당이익도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단기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로 합니다. 주로 주로 경영성과 비교시해 유용하고 주가수익률을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라는 말은 보통주 발행하고 또 추가로 발행할 때 그 평균된 주식수를 말합니다. 총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서 계산하고요.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보다 주식수를 더 많이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요. 어떤 주식을 더 포함시키냐면 보통주식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에 시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더 포함시킵니다. 시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옆에 설명 좀 써놨는데 그 보통주를 가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보통주가 발행이 안 돼요.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이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면 그때 주식이 발행돼요. 주식이 더 많이 발행되니까 그 주식발행으로 인해서 주당이익과 기본주당이익이 감소되죠. 감소되는 말은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당이익을 구하는 것을 희석주당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보면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유통 발행한 보통주 단기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인데 희석주당이익은 희석당기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 플러스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식수 두 개 더한 것까지 포함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주당이익하면 기본주당이익을 말한다고 알아두시고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우리나라 상법에 발행주식 총수 곱하기 주당 액면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에 따라서 계정과목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으로 각각 따로따로 회계처리합니다. 액면금액으로 쓰고 따로따로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평상시에 아무 말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자본금 이렇게 말하면 보통주자본금을 말해요.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식을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주식대금을 받는 걸 유상증자라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금을 받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무상증자를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증자라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주식발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 액면발행은 주식표면에 써져있는 즉 유가증권 표면에 써져있는 그 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걸 말해요. 할인발행은 그 금액보다 적게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할증발행은 더 크게 발행하는 걸 말하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사업상태가 우리 사업 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할인발행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우리 사업 환경이 더 좋아지거나 또는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미래에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되거나 시장에서 더 많이 기대가 된다면 그럴 때는 할증발행을 합니다. 발행할 때 할인발행 할증발행은 당연히 차익이 발생하겠죠. 싸게 발행하고 비싸게 발행하니까 할인발행 시에 그 차익은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요. 할증발행 시에 그 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 주식발행할 때는 금전발행을 우선으로 해요. 그런데 현물발행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금전을 받는 대신에 현물을 받는 걸 말하죠. 우리 회사가 금전을 받아서 혹시 현물 즉 건물 토지 이런 걸 살 거라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물로 받아도 되겠죠. 그런 경우 현물출자라고 말합니다. 출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출자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고 현물을 받았다고 해서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현물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하고 유사한 말 시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회사 현명가 1000원짜리 주식을 주고요. 현물로 2000원짜리 현물을 받았다 그러면 발행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0원을 발행금액으로 간다 이거예요. 2000원짜리 현물을 받았다는 것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2000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꺼 1000원짜리 주식 주고 2000원짜리 현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받았다는 건 우리꺼 주식 시세가 2000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현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현물로 출자했다면 발행금액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발행금액으로 하면 된다. 이런 거죠. 다만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예의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 당연히 발행비가 발생되죠. 그 발행비는 주식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회계처리 하실 때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했을 때는 그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식 발행은 다 자본금으로 해서 회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 만원짜리 보통주 10주를 5천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의 금액 입금하였다. 만원짜리 5천원을 발행했으니까 이 발행을 할인 발행 이라고 합니다.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이라고 그래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을 써요. 그리고 액면 금액을 써야 되니까 만원 곱하기 10주 그래서 10만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받은 돈을 발행 금액으로 쓰니까 5천원을 발행했으니까 10주니까 5만원이 되겠죠. 그 차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원짜리 2만원을 발행했다고 하면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비가 발생했다 그래보죠. 수수료 같은 발행비가 발생했다면 그 발행비에 대해서는 할인 발행하고 할인 발행하고 액면 발행에는 그 발행비를 뭘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1번이 할인 발행인데 여기서 발행비가 발생했다면 발행비는 발행비 현금 만원 줬어요 라고 그런다면 이 발행비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니까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5만원에서 만원이 더해서 6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발행비 만원이 발생해서 만원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만원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10만원에서 만원 빼서 9만원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발행해서 10주 발행해가지고 만약 5만원 손해봤는데 발행비가 만원 더 나왔다. 그럼 6만원 손해본 거잖아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손해본 거죠. 그 손해봤을 때 이름이 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액면 발행 하나 있는데 만원짜리를 만원에 발행했다. 근데 만약에 발행비가 나왔다. 액면 발행하고 발행비 나오면 그때 발행비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0만원을 쓰고 받은 돈은 발행비 차감하고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9만 9천원 그 발행비의 이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자본금 끝났어요.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두 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은 다 뭘로 써야 된다고요?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차이를 잘 구분해가지고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차액의 이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추가금 같이 여우 두세요. 발행비도 이렇게 여우 두시고 두 번째 자본인여금 보겠습니다. 5번 자본인여금이죠. 자본인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남는 인여금을 말해요. 자본거래를 뭐라고 그랬어요? 증자나 감자거래를 자본거래라고 그랬어요.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즉 자본을 늘리는 거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에요. 즉 자본을 줄이는 거죠. 그 하다가 남는 돈을 자본인여금이라 한다 이거죠. 자본인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인여금이 있습니다. 기타 자본인여금에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본인여금은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두 번째 결손금 보존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도 그 다음에 감자도 유산감자고 부산감자가 있는데요. 감자는 자본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감자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사서 소각해요. 주식을 사서 소각했다. 그럴 때 주식을 돈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금전이 나가면 금전을 주고 감자 했다고 해서 유산감자라고 합니다. 무상감자는 금전이 없이 감자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서 봤죠? 저기 자본금에서 봤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쓰는데 발행하다 보면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할증 발행 시에 차익의 이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어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하다가 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증자하다가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여금에 속합니다. 남는 돈을 자본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증자하다가 남은 돈이고요. 감자차익은 감자하다가 남은 돈입니다. 얘는 증자하다가 남은 돈 얘는 감자하다가 남은 돈 그래서 감자차익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증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남는 이익을 말해요.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제가 샀을 때 자기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즉 회사의 자본을 좀 줄이겠다 즉 감자하겠다 그럴 때는 자기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회사들이 사놓고 그 뒤에 주주 뒤에 동의를 받아서 감자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럴 때 자기 주식을 사면 자기 주식이라고 적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처분해야 돼요. 처분할 때 텀이 있잖아요. 샀을 때하고 처분할 때 그 사이에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때 이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증자 감자시에 발생된 이익여금이기 때문에요.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여금으로 해서 자본이익여금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세 개의 공통점을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주식을 만약에 발행했는데 할증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 거래가 처음 거래다 다른 거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거래가 있었는데 할인발행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할인발행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거든요. 그 뒤에 할증 발행했어요. 그럴 때 장부상에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두 개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만약에 있다면 천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주식발행초과금이 2천원이 발생했다면 2천원 중에 천원은 주식할인발행차금 하는데 쓰고 나머지 천원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원 손해보고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 2천원 이익보고 발행했다면 결국에는 천원 손해본거 없애고 나머지 천원만 이익본걸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발행을 했는데 할증발행을 했어요. 그 전에 장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다면 그 차금 미상가격 그거 먼저 없애고 나머지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똑같아요. 만약에 주식 할증발행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고 그 뒤에 할인발행했다. 그러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전부 그 뒤에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갖다 쓰고 남은 부분만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서로서로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하는 데 있다면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장부에다 기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자차액도 그래요. 감자하다가 남은 돈인데 혹시 감자하다가 남지 않는 손해본 감자차손이 있다면 이걸 먼저 상계하고 없애고 나머지만 감자차액으로 처리해요. 둘 중에 그래서 하나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감자차액이 있었는데 그때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그럼 감자차액 먼저 쓰고 나머지만 감자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자규칙처분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할 때 얘네들은 좀 상계라는 개념을 뭘 써다 집어넣고 회계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배당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의 전입 및 결손금 보조만 사용된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죠. 사업의 축소를 위해서 주식 10주 액면가 만원짜리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을 사자마자 소각하면 즉시 자본금을 빼버립니다. 그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액면금액 10만원 쓴 거예요. 돈은 5천원 주고 샀으니까 5만원 나갔죠. 감자하다가 그래서 5만원이 남은 거예요. 이를 감자차역으로 처리합니다. 주식을 소화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자본금을 써야 돼요. 차변에 쓰는 이유는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주식 10주 취득값 만원짜리를 만 2천원에 처분했대요. 처분했다는 말은 자기주식 사서 감자했어야 되는데 감자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즉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처분했다는 말이에요. 만원에 샀는데 팔 때는 12,000원 되니까 그 사이에 2,000원이 오른 거죠. 그 2,000원의 차액을 자기주식 처분이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본인여금이라고 그래요. 자본인여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각각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볼게요. 이치에 맞춰서 보면 된다고 처음에 말했죠. 그래서 방금 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여기 납입자본 로 분류해서 표시하면 되고요. 보고서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인여금 감자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타자본구성요소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이쪽에다가 기타자본구성요소에다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조정으로 넘어갈건데요. 동영상 강의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